부산에서 올라왔어요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오늘 이베면 술통 술통은 부산 되었거든요 나는 우린 양산입니다 양산? 우리 집 앞에 오랜에다 아아 사져있는데 일 안하고 있네 아이고 또 생크림 새끼들아 새끼들아 대통령이 잘못 뽑았으면 좀 참아라 새끼들아 지금 야 이 새끼들아 너가 잘못 뽑았으면 좀 참아 새끼들아 여성분들한테 여성분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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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этом 여성좀 여성분들은 Pewdiepie 해줘 여성분들에게 이것이 Hyper 다 꿀맨! 나만 계속 타를 계속 탔는 거 보고 계세요 다 시촌을 못 타면 지랄하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